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도 있어야 되고 또 앞뒤도 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이란 것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주세입니다. 출세에 도움이 된다면 양심이건 염치건 부끄러움이건 별반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수처 차장의 뻔뻔함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검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아주 뻔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의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차장검사는 판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두 차례나 번복하다가 서울중앙지급의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운국 차장검사의 주장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한낱 경제범죄지만 고발사주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제 논평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내뱉을 수 있을까? 그래도 사람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이걸 비교할 수는 없죠. 죄는 제 자신도 모르게 당신 생각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당신들이 만든 사건이고 대장동 개발비례 의혹 사건은 공직자가 관여된 그분이 관여된 최대 비리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참고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1967년생으로서 서울대법과대학을 졸업한 판사 출신의 인물입니다. 다음은 최백은 근국대 교수의 무리수입니다. 근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최백은 교수는 1959년생입니다. 출세를 하려면 저렇게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마구 내던져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은행에서 그동안 위태위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경제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지난 6월 이재명 후보 캠퍼 정책본부장 자리를 꽤 차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다음에 한 자리를 크게 하겠구나. 다른 하나는 또 얼마나 어설픈 자기 주장에 맞춰서 나라를 어지럽게 할까? 마치 문정부 초기의 장하상 교수로의 인물들처럼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이재명 후보는 최백은 교수의 당내 경선 캠퍼 합류에 대해서 최백은 교수님은 경제대전환 전문가이자 기본소득 전문가입니다. 청군 만마와 같은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영의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백은 교수가 최근에 바닥을 들키고만 사건이 지난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가만 있으면 본전을 찾을 텐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최백은 교수가 뜬금없이 젊은 조동연 씨와 나이가 꽤 있던 이수정 교수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차이는 이런 문장을 올리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최백은 교수의 뜬금없는 글에서 딱 한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차별. 차별입니다. 연령에 따른 차별. 외모와 나이로 두 사람을 비교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자 이를 수습하려는 뜻이 최백은 교수는 내 눈에는 후보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차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무튼 그는 6일 날 이재명 후보 선대위 기본 사회위원장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지게 되면 또 잊지 않고 또 한 자리를 아마 든든하게 안겨다 줄 것으로 봅니다. 그의 사퇴가 기본 소득 정책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그가 두 사람 사진을 올리고 두 사람 사이에 차이는 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는 학식에 걸맞지 않는 또 교수 자리에 걸맞지 않는 유치한 행동 치기어린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김현종 변호사의 뻔뻔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커튼 캔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씨가 한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국을 퀀텀 전핑 그러니까 아주 크게 도약시킬 지도자는 이재명뿐이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마음껏 피력하는 그런 자유사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또 높은 자리에 한때에 올랐거나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 최백은 건국대 교수, 김현종 변호사 등 배운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입신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크게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양심 찔리는 말, 양심 파는 말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